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들어 앞에서 옆으로 돌려볼게요. 뒤꿈치 들고 가볍게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보안 내리며 무릎 터치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무릎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한 다리 뒷사선으로 보내며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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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 옆, 한 손 위로 들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볼게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옆구리 힘으로 무릎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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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런지 사이드 런지 하며 팔꿈치 뒤로 당겨 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상체 살짝 앞으로 숙이고 따라 해주세요. 사이드 런지 하며 팔꿈치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발 터치해 볼게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밀고 따라 해주세요. 무릎은 뒤에서 엉덩이 뒤로 부어 상체 숙이고 무릎 살짝 구부리며 손을 머리 위로, 등 뒤로 모아볼게요. 엉덩이는 뒤로 보내며 복부에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넓게 열어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 살짝 뒤로 보내며 팔 위아래로 뻗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상체 앞으로 숙여 두 손 머리 위로 보냈다가 등 힘으로 팔꿈치 당겨볼게요. 복부 힘주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 중심을 잘 잡으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스쿼트하고 옆으로 펀치해볼게요. 펀치할 때 중심 이동하며 호흡 내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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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지 하면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벗고 등 힘으로 팔꿈치 당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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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넓게 열어 발을 터치하고 무릎 구부려 볼게요. 발 터치할 때 두 발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 좌우로 힘있게 내리면 와이드 스쿼트 해주세요. 몸통도 함께 움직이며 따라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과 함께 다리 옆으로 들었다가 손으로 발 터치해주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무릎 터치하며 따라할게요.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좌우로 트위스트하며 중심이 되요. 트위스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트위스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스쿼트하며 두 손 모아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며 호흡 내쉴게요.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 구ø게 해주세요. 다붙이 힘으로 올라오고 무릎 당기고 두 번 걷고 반대쪽 무릎 당길게요. 힘 있게 무릎 당겨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동일하게 무릎 당겨서 물이 쓰는 게 아니라 지껑이 타오르려고 하 Сергей 고추가 그랬더니 다리로 결합한 물이 다리 모아 무릎 구부렸다가 팔 돌리며 한 다리 옆으로 움직여 볼게요. 팔을 크게 움직이며 무릎 구부릴 때 엉덩이를 뒤로 밀며 따라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구부리며 상체 살짝 숙인 상태에서 사이드 탭하며 두 손 옆으로 열어볼게요. 복부 납작하게 만들고 팔과 다리 움직여주세요. 복부 납작하고 팽이버스으로 провод을 준비하는 드라마 바로pet 금속도로 양파의 홀딩을 넣어서 ixa다 다리 움직여주세요. 다리 뒤로 멀리 뻗었다가 무릎 당겨들며 무릎 터치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당겨오며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당겨오며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당겨오며 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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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민다고 상상하면 손으로 힘있게 밀어주세요. 다리 뒤로 분해 런지해볼게요. 스쿼트하고 다리 뒤로 보내 런지 해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하고 다리 앞으로 뻗으며 발끝 터치해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이나 정강이를 터치해주세요. 호흡 내쉴 때 터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 앞으로 숙이며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서선 위로 손 길게 뻗어볼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옆구리 힘으로 손 길게 뻗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는 기상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 앞뒤로 움직이며 한쪽 다리 옆에서 탭해볼게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허벅지에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허벅지에 참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허벅지 힘 느끼고 다리 옆으로 탭하며 팔 앞뒤로 힘있게 움직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하고 다리 킥 차 볼게요. 다리 킥 찰 때 호흡 내쉬며 높게 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하고 무릎 펴볼게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허벅지 뒤쪽 자극 느껴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허리 곧게 펴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열며 옆으로 탭해볼게요. 손끝을 세워 손바닥으로 창문을 닦듯이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머리 위로 들고 스쿼트 내려가 팔꿈치 당겼다가 펴고 올라올게요. 두 손 머리 위로 들고 스쿼트 내려가 팔꿈치 당겼다가 펴고 올라올게요. 상체 살짝 숙이고 등 힘으로 팔꿈치 당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멀리 보냈다가 두번에 나눠 가져올게요. 다리 멀리 보냈다가 두번에 나눠 가져올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따라해주세요. 양쪽 번갈아 가며 동작 반복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 사선 뒤로 뻗었다가 무릎 들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잘 잡고 호흡 내쉬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선 뒤로 뻗었다가 무릎 들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두 손 앞으로 뻗고 한 다리씩 뒤로 들어 킥 차 볼게요. 중심 잘 잡으면 다리 뒤로 높게 차주세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사이드 런지 하고 올라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 해볼게요. 무릎 터치 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무릎 터치 해볼게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크로스 런지 하며 반대 발 터치 해볼게요. 손 머리 위로 뻗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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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머리 위로 뻗을 때 호흡 내쉬며OC fij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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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